아 저기 온다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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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돌리고 있어 온다고 등 돌리고 있어 호랑이는 등 돌리고 있어 사람만 좀 이리 와 그냥 정면을 봐 아니야 호랑이는 등 돌리고 있어 봐 강아지 아 왜This 이 아니 나와 있어 왜 고맙습니다. 고춧가루 호랑이들이 오르락내리라 할 수 있는 공간도 많고요 장난감도 많기 때문에 호랑이들이 잘 움직일 편이에요 그리고 가까이오 호랑이 고쳐주세요 호랑이가 곧 곧 곧 오거든요 왜냐하면 호랑이가 있기 때문에 고양이과 친구들은 혼대를 좋아해서 호랑이를 좋아하니까 혼랑이가 있으면 이 길을 걸어다니 때문에 가까이서 만나볼 수가 있어요 방금 엄마 호랑이가 지나갔어요 그쵸? 굉장히 큰 친구인데요 여기 호랑이를 공부를 합니다 똥꼬 왜 할까요? 엄마 아이고 인류야 나 집에 어디? 엄마 서로 친하다 우리 여기 어디 부산을 못하네요 우리 부산이 편하더라고요 진짜 호랑이 어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호랑이가 자칫 때가 있군요 그리고 가까이 와서 관찰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까? 맞히는 사람은 선생님아 유명아 나 안 찍었어 왜? 호랑이가 가까이 와서 맞히는 곳이 호랑이도 호랑이가 만나보고 싶어요 호랑이가 못 가요 호랑이가 못 가요 고춧가루 고기는 먹고살요 오, 저거 뭐야? 모자, 모자, 모자 모자, 모자 야, 저희나, 자가 고자, 고자 오, 저거 오, 저거 오, 저거 오, 저거 오, 저거 오, 저거 오, 맞아요, 진짜 오, 오, 오 호자, 그냥 스태инг 오, 저거 오, 저거 오, 저거 오, 저거 오, 저거 오, 저거 안녕하세요. 여기 친구들 이름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아주나올리나. 아주나올리나. 3마리 나왔어. 얘는 가온이. 그리고 가온이 앞에 있는 오리. 아름다운 오리에요. 어떻게 등록할까요? 맞아요. 눈동이가 달라요. 두 분이 있지만, 두 분이가 다 있거든요. 아아. 얘는. 이렇게. 두 분이 떨어져 있어요. 자, 우리 오른쪽으로. 이렇게. 두 분이 떨어져있고요. 얘는. 진짜. 고양이. 얘는. 진짜. 고양이. 세 개는. 떨어져있지만. 얘는. 그냥. 두 분이. 두 분이. 두 분이. 두 분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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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이. 굉장히 많이 미우면 모두 관찰하기 바빠요 방금 앞머리는 이렇게 호랑이 집들이 자주 싸우는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우민아 일로와봐 우민아 우민아 어? 호랑이야? 이봐 뭐 호랑이야 다섯머리야 그럼요 호랑이 배로 관찰해 볼게요 호랑이 배로 관찰해 볼게요 아름이 이리 오세요 좀 보고 있어요 가자 천천히 합시다 옳지 우리 아름이 언니가 잘했어요 이제 일어났을 때 배로 관찰하고요 발바닥도 관찰을 하는데요 발바닥이 소통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조용하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어금니로 뼈를 씹어서 넣고 있어요 네 우리 친구들 우리 호랑이 설명하고 다시 질문을 받아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요 어금니로 뼈를 잘 씹어서 먹어요 보세요 진짜 신기하죠? 자 이 뼈를 먹으면요 호랑이 차이로 들어가서 흰색을 즐거우시거든요 물을 먹으러 갈게요 호랑이 주로 먹을게요 생새시리랑 호랑이 먹으면 호랑이 주로 꼬리로 이야기해요 아이고 아 그래요 알았어 고춧가루 한국국토정보공사 호랑이는 어금니로 꾸덕한 여름치라고 하는 어금니로 다음날을 sneaking 주게 남은 호랑이 호랑이와 호랑이 호랑이에 먹는 먹는 단어 추억이 없다 먹방이 addicted 드셔뿐 자 이번에는 가장 딱딱한 부위를 먹어볼텐데요 닭고기 등에서 딱딱한 부위 딱딱이에요 어떻게 만드는지 볼게요 어 닭다리 좋아요 여기도 어묵이로 가져가서 끓여서 먹죠 자 나무기도 어떻게 먹는지 볼게요 어 자 이렇게 어묵이로 이제 가져가서 먹는데 얘 옆에선 먹으면 흔한 것 같아서 옆에 가서 먹는 걸 볼 수 있어요 나라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어 CL2 어깥미가 빠졌어요 그러니깐 나이바이 Geschichte 오이친 Kash 어디어땐 이빨스터 오빠 아잘있어 이렇게 오이친 예 오고님 Supplement 시베리아 한국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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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를 나눠서 먹습니다 한국 호랑이 귀엽다 우리 다른 거 보고 어? 거기 오기가 많아요 오기가 많아요 오기가 많아요 오기가 많아요 오기가 많아요 오기가 보면 코는 무슨 색이에요? 핑크색이에요 아기들은 이렇게 핑크색이에요 어휴가 오라고 하면 또 뒤에 있는데 코에 더욱 있어요 나중에 오게 되면 관찰해보세요 지금 자기가 조금 일어나고 자유에서 먹겠다고 일어난 거예요 야기 아기 아 igning 다리내도 어 參 races 이 에 어 tablespoon 음 ILL 아 아 에 일 fire 어이 잘했어요 우리 잘했어요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잘 먹쇼 오! 겁나 보다 뺐지 말고 너무 해보았어 아니야 저건 사육사만 뺏으러 가자 누나꺼 따라가 뺏어 먹으려고 뒤에 따라갈거에요 이리와 먹으래 저희 집은 다 싫어요 더워요 이리와 아이스크림 먹자 아이스크림 이리와 더우니가 아이스크림 먹자 엄마가 안 듣는거 같지만 소리를 이리와 바다 오랫동안 지저분 오우니 이리와 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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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모습을 보여주시겠어요? 자기네가 먹으면서 편한 자리로 가도 없는데 아름이는 오늘 여기서 먹고 싶대요 황본아 나랑아 이리 와봐 나랑 이리 와봐 나랑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신기하다 고기를 쓰는데도 안 먹어요 진짜 슬슬같이 안들어 고운가봐 그냥 잘라주는거 격처를 고구멍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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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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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리면서 찾아보세요. 로우머라. 아이스크림. 오은이 아이스크림. 이리와. 어? 아이스크림. 오온이가 깔고 이러는 Буд議. 아니. 초대소금하고 구질하나. 먹고. 이 다울도 어디 가르쳐요. 수영하러 갔나. 지금 알지마. 열심히. 먹고있어요. 지금. 모곤아. 얼른 와봐. 아, 소고기 많이 있어 더운 걸 더운 걸 어, 먹고 있어요 우리 피어만 보셨대요, 더워가지고 보이죠? 배가 쑥쑥하게 그러고 있어요 나훈아 나훈이 네,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죠 안와요, 잘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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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엄마랑 나라랑 친구만 먹으면 돼요 네, 잘 먹었어요 뭐 공군아, 여기 공군아 아이스크림 고구리 고구리 아이스크림 뭐 안 먹고 싶어 하러 갈 수 있어요 네 불궁화 다 먹어요 우리 형이 잘 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너무 잘 먹었어요 너무 잘 먹었어요 벌써 아이고 맛있었어요 시원한 거 먹더니 기운을 찾았어요 더 먹어 한번 일어나 볼 때 한번 나가 어오씨 잘했어요 잘했어요 보여? 보여요 보여요 나라라는 친구는 집에서 많이 먹기 편해요 요즘에 잘 안와요 네? 이거 봐서 보여요 보여요 우리 오빠한테 불러올게요 엄마는? 엄마는? 아름다워 과연 오빠가 올 것 같은데? 어우 잘했어 어우 잘했어 뭘 이렇게 먹고 먹어 콩아포카트로 나올 수경이에요 우리 아름이를 많이 먹이세요 아름이 많이 먹으세요 아름이 많이 먹으세요 매일매일 밥을 먹는 친구들이 달라요 그래서 네 어제는 또 집에 들어가서 많이 먹은 친구들은 오늘 많이 안 먹고 이거 안 찍어도 되겠어? 응 먹으리라 치킨 먹으러 치킨 먹으러 치킨 먹으러 지금 PRESIDENCY 네